자기야 왜 그래 같는거야 근데 진짜 왜 안내놓아 자 우리 Sort 행복합시다 웃어 예 웃어?? 세상이 다 날 억가해도 세상이 다 날 억가해도 난 버틴다 오랜만이지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누리 야 웃어 웃어 웃냐? 웃기냐? 아 진짜 뭐 끝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유 해피 미 해피 위 해피 유 해피 미 해피 위 해피 아 아 아 아 아 자 오늘의 아침은 아 오늘 밥이 없는데 어떡하지 제발 햇반 어 스팸 펜 너도 펜 너도 펜 이렇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오늘의 메뉴는 제가 진짜 비밀이거든요 비밀 여러분들 풀게요 왓츠 니트 이스 프라이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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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있으면 됩니다 이거 오세요 아 야 아 이게 이번에 제가 먹방 했거든요 야구찜 제 탑3 음식이잖아요 남은 거를 잘 써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기는 안 넣어도 돼 야채 야채를 주로 넣고 그리고 내 고니 알 알 와 진짜 죽었다 진겐장을 찍찍찍 됐어 와 나 미쳤다 여기다가 알 딱 올려놓고 와와와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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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죽었다 와 다 죽었다 와 다 죽었다 음 음 왜 콤빵먹밥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대회 때 당연히 대회가 끝나고 나서 팬분께서 준 게 있어요 아유 이거 보세요 어린 어린 친구였는데 우리 승범이가 돈을 넣어놨어 이렇게 2만원 우리 승범이 착하네 아 승범이도 호랭이구나 승범아 인사해 어음 그래서 이걸로 제가 꼭 짬뽕 먹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찍었어요 왜냐면은 포장을 안 해가지고 직접 매장에 가든 거 해야 되는데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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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나 이젠 정말 사랑 이제 정말 면 안 돼요 estreell 쌀 다 처먹었네 쌀 residents 다 먹었다 남의 쌀 그렇게 처먹고 우리 거기서 쉬고 있어요 한번만 더 내 싸이 건드려 알았어? 알았냐고 맨날 여기다 똥 싸고 다 똥 싸고 다녀 여기다가 누리야 관리 잘해 야 넌 뭐냐? 넌 왜 이렇게 큰거야 도대체 왜? 야 너보다 큰 대인제? 쟤 벌컥 했는데? 누리야 거 조심하쇼 다 보고 있어 내가 불어닥대는 수가 있어 자 사무실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구매해주신 분들에게 드릴 제 반력에 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예? 반력도 반력이지만 유산균 자체가 좋다니까요 아 근데 만약에 나는 안 먹는다 그럼 선물용이라도 하세요 제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수익은 제가 컨텐츠 비용으로 깨끗하게 운영하겠다 말씀드렸죠 사세요 그냥 입에 탁 털면 바로 녹아요 가루지만 액체 같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맛있다 시원하다 잘 녹는다 그리고 안 하는 반력을 쓸 수 있다 저번 운동 진짜 30%밖에 안 했는데 다음날 진짜 와 아파 죽을 뻔했어 다음날 오늘 하찮은 날입니다 오늘 하찮은 날입니다 오늘 하찮은 날입니다 이번 영상은 첫 픽 이게 지금 넘버원 되려고 해요 임팩트 웨이 프로틴 사울틱 커스타드 푸링 호스킹 호스킹 에디션 여기다가 다 먹겠습니다.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. 이거는 뭐 저희가 되게 안 만들고 또 다음에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.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. 내가 봤을 때 지금은 또 이제 단축됐지만 저희가 또 진행을 하게 되면 할 건데 색감 지기지 않나요? 자 여기 물에 여기 물에 푸딩을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사실 이번에 제가 대회 나갈 때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. 뭐 푸딩. 뭐 임팩트웨이로는 푸딩 맛. 또 그 클리어웨이. 클리어웨이는 또 요거트 맛이 나오는데. 클리어웨이 요거트인데 아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. 근데 제가 임팩트를 먹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클리어 먹거든요. 사실.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 맛이 미쳤거든요. 이마때문에 안맞은 임팩트를 먹게 됐습니다. 크륵 너 좋다이야. 이야아 너 decided 오늘의 근본 직빼 가스 나가라 자 입에다 찍찍찍 왜 자꾸 내 머리를 뭐라고 하는거야? 왜 자꾸 내 머리를 뭐라고 하세요? 왜 그래 나왔네 진짜 왜 안 내놓아 제가 진짜 여러분들 다 꾸미고 나오면 끝나 이거는 그냥 남성 무독적 포기야 지금 생각해보면 막 진짜 10대 때 저 고등학교 때 진짜 멋부리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멋부리는 거 보면 뭐랄까 진짜 여자 후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별볼리 없더라구요 내 겉을 보는 여성들은 내 안을 봤을 때 감당 못해 뭐야 니들 막 계속하고서 맨날 거울보고 이 상황 어디있고 이 상황 어디있고 어디야 나 그만 가 오늘 다 뒤졌다 인기생 다 뒤졌다 이러고 가면 남자들끼리 혼자서 놀다가 이러고 가면 어차피 니들이 해장국 먹고 끝날 거잖아 진짜로 좋은 얘기 해줄게요 동생도 잘 들어 이제 2023년 다 지나고 이제는 다 시작이야 2024년 저는 노력보다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재능만 있다고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뭐 노력만 있다고 당연히 다 안 돼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It's not simple It's complicated 하지만 어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자 자기 준비돼 있어야 돼요 생각해봐 장충동 왕족발 저요? 2년 전이 아니야 3년 전이 아니야 예? 나는 36년 동안 장충동 했어 짬뽕만 팠지 장충동만 팠지 아궁짓만 팠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까진 빛을 못 바라다가 봐봐 그니까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어떤 준비? 언젠가는 내가 빛을 바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 알려줄게 내가 손잡는 법을 알려줄게 손잡는 것도 레벨이 아니에요 레벨 초급 성급마주가 중급 내일 했네 내일 봐봐 마랑쌀 혹시 손이 왼손잡이예요? 오른손잡이예요? 저 오른손이요? 그래요? 자연스럽게 일어나 왼쪽에 딱 앉아 그러면 여자가 왜 여기 앉으세요? 이러면 내가 네 손잡아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하 호랑이 지금 난리 났어 개성 지르고 끝 야 출산율 올랐다 오케이 야 기분 좋다 오늘 라면 하나 끌어먹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 중에 진짜 이분은 한번 제가 만나보고 싶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이분과 술 한잔하고 싶다 제가 진짜 팬 김민석씨 김석씨 진짜 팬이거든요 김석씨 영화는 제가 다 봤어요 멜로 연기를 제가 좋아해요 김석씨가 하는 멜로 연기를 좋았는데 제가 어제 그걸 봤어요 당신 거기에 있어 줄래요 와 근데 저 그 영화 보면서도 매번 보지만 과거도 돌아가는 건데 과거로 열 번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신나면의 눈물이 나와 이건 남자의 눈물이 아니야 이거는 뭐랄까 감탄 눈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그 씬이 있는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안 봤으면 무조건 봐 그 씬이 진짜 아 그 눈빛 어떡하지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여자친구를 또 오랜만에 30년만에 봤어 30년만에 보는 게 여러분 말해야 돼요 저도 우리 어머니 10년만에 봐도 우리 어머니를 10년만에 봐도 그런데 30년만에 자기 여자친구를 딱 봤는데 그때 그 그 표정 연기 약간 진짜 이랬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? 최고야 이거 보세요 아악 아악 그냥 먹어 상담사는 그냥 먹는 거랬죠 퍼서 버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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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구독자들한테 다 맥이리라 족발 한 100개 정도 보내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이로그가 이제 끝났습니다 다건 2024년 여러분들 준비 잘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뷰를 잡는 사람은 준비한 사람입니다 See you later, geese!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오늘 내일 하시고 선물을 못 주신대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오늘 내일 하시고 선물을 못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우물가는 우물가에 앉아서 오늘 내일 하시고 선물 주는 거를 까먹었대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주신대 선물을 안주신대 선물을 안주신대